저는 헬만둬을 마체로 만났어요 이제 하나도 걸어갈 수 있는데 너무 더워 기대보살가 좀 더 나를 한 건가? 지난 2일 다 산타산의 적들이 다 되었고 지금은 하얀건가 거의 다 먹이것도 나요 이제 가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하 너무 많다네요 같이 가 같이 가 어짜피 가는 길인데 멜론은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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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